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 입니다 여러분들 요번 한주도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번 시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단체로 인동쌀풀이를 했죠 인동쌀풀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심과 참여와 참여도로 인해서 정말 성대히 잘 인동쌀풀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호응을 많이 잘 해주셔서 제가 정말 흡족할 만큼 일을 성대하게 잘 치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조금 모이시면 그것도 또 제가 일하는 데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번에는 정말 제가 한껏 기량을 펼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단체로 인동쌀풀이를 한 게 벌써 이제 3년차에 들어요 여러분 단체로 왜냐하면 뭐 조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개개인이 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여력이 안 되시거나 지금 상황이 안 되시거나 좀 많이 힘드신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은 더더욱이 또 이런 인동쌀을 풀어야 되는데 또 이 인동쌀을 못 풀고 가다 보니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점점 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한 게 이제 단체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인동쌀풀이를 단체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거는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통해서 요즘에는 너무 시대가 좋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세요 근데요 힘들다 보니까 내가 적은 금액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되는 게 이 일의 진행상 특성상 맞는 건데 너무 적은 금액으로 모집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는 눈이 있다면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인이시다 보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아니면 뭐 금액만 갖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뭐 5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듯이 그러면 이 차이에서 벌써 이렇게 적은 금액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요 여러분 일을 일사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굿에서도 마찬가지죠 굿과 치성의 차이도 있듯이 적은 금액으로 하는 치성과 굿이라는 굿 비용은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굿이라는 거는 열두신령님을 청배를 해서 열두신령님들이 다 공수를 주시는 게 굿이에요 그래서 열두거리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요 이런 일들이 어쨌든 이렇게 틀려지는데 제가 조금 이거는 꼭 지적을 해야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구덴트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구덴트에 적어도 구독자이신 분들은 이거는 알고 가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과거도 그렇지만 현재, 미래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잘 보시라고 우리들이 보면 알아요 무당 눈은 알아요 무당은 무당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다 파악이 돼요 뭐 그림 한 장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파악하기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구슬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무슨 구슬 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물론 뭐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일이 세세하게 왜 이게 문제가 되며 어떤 거에서 이 일을 해야 되며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세세하게 말씀해 드려요 근데 뭉뚱그려서 운맞이, 뭉뚱그려서 살풀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금액까지 말씀을 발표를 하시면서 그런데 그 일을 한 거를 이제 또 유튜브를 영상을 만들어서 또 공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당 눈은 못 속이는 건데 어떻게 하셨냐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름만 A4용지에 이름만 빼곡히 써서 걸어놨다 이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요 그게 천명이 넘어가고 이천명이 넘어간다면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천명만 됐어도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인원수라는 건 있어요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인원수 만약에 그걸 초과한다면 초과한다면 2박 3일이 됐든 3박 4일이 됐든 4박 5일이 됐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하루 동안에 천명, 이천명을 끝낸다? 몇백 명을 끝낸다? 이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일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일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사를 푸는 데에는 방법과 순서라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하고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한 사람을 호명을 하더라도 법문을 할 때 예를 들면 한 사람을 갖다가 호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사람의 음력 생년월일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그분의 주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10명, 20명, 100명, 200명이 된다면 이거 읽는데도 몇 시간 걸려요? 더군다나 더군다나 아무리 단체로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읽고 끝나진 않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죠 법사님에게 법사님은 그날 힘드신 거죠 그 대신 페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정당당하게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풀려야 되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뭐 싼 게 비지떡 그리고 또 이런 말 있죠 딱 그 단어가 생각나는데 무슨 장사꾼도 아닌데 싸게 박미담의 식으로 모집을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반드시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없다면 저래도 말씀을 드려야겠다 왜? 나도 그거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또 취급받으면 안 되고 그렇게 행해지면 안 되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는 뭐냐면 하루 동안에 진행되는 명수라는 게 꼭 몇 명, 몇 명이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막 예를 들면 500명, 1000명, 2000명 그걸 자랑삼아 말씀하시는 무당 선생님들 계시죠?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몇백 명만 되더라도 저는 1박 2일에 끝낼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걸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물며 옛날 어르신들이 뭐 물에서도 빌고 물만 보면 비시고 하늘만 보고도 빌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다 이렇게 비손이에요 그럼 무당은 빌어주는 게 목적인데 잘 풀어주고 잘 빌어주는 게 무당의 할 일이겠죠 근데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빕니까? 그냥 뭐 종이에 다 써붙여놓으면 그런 신령님이 알아서 다 풀어주신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할 때 그럼 법사님 필요 없잖아요 그냥 뭐 종이나 갖다가 붙여놓고 뭐 두들기기나 하든지 두들기지 않아도 그냥 종이만 이렇게 붙여놓으면 다 신령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절대 무당의 입으로 아니면 법사님의 입으로 다 호명을 해서 이렇게 소원을 빌고 애군핵사를 풀든 운을 받든 이 형식적인 이 말로 하는 게 법문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름, 생년월일, 주소는 기본적으로 근데 사람이 여러 사람이다 보면 한 번만 읽어줘도 막 몇 시간이 걸려요 오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엄마들 참석하신 분들 근데 그 엄마들 다 보셨어요 제가 일부러 그 엄마들에게는 설명해드렸어요 이런 점이 틀리다 왜냐하면 조금 법사님한테는 죄송했지만 제가 세 번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저도 아 이거 개낮이 됐나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지만 뿌듯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칫 이렇게 힘들어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너무 싼 금액으로 하다 보면 그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과 더불어 저는 이제 우리 연희궁 꽃대신 우리 연희궁 신령님이 말씀하시나요? 저 연희궁 꽃대신에서는 문원대로, 나원대로, 정법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 전라도에서는 전라도꽃, 충청도에서는 충청도꽃, 경상도에서는 경상도꽃 이렇게 지방 각색각색마다 색깔이 다르고 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하지만 저는 한양 성내궁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한양 성내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전에는 이 굿이라는 것을 이 궁에서밖에 못했어요 궁에서 궁에서 결국은 왕족만 행할 수 있었던 게 굿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양반에서도 그게 행해졌고 양반들도 이제 굿이라는 걸 서민들은 때거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 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고요 그런 일들이 차츰차츰 우리나라가 토속신앙이고 토속민족이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해왔던, 궁에서부터 해왔던 형식이 하나하나 정립이 되면서 그 중에서도 좋은 방법, 그 중에서도 올바른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문원에 남겼습니다 그 문원대로 합니다 단순히 단체로 인동살풀이니까 뭐 이렇게 대충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굿의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왜 굿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성은 그냥 동동동 두들기는 걸 치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지만요 굿이라는 것은 반드시 열두 신령님을 청배를 해서 그 열두 신령님이 한 분 한 분 거리를 논다고 하죠 한 분이 한 거리 또 한 분이 한 거리 그래서 열두 신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열두 거리라는 게 굿이라는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굿은 열두 거리를 해야 굿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열두 신령님을 괜히 와서 한 거리 한 거리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열두 신령님은 각각의 본인의 임무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신령님은 오셔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어떤 신령님은 오셔서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또 어떤 신령님은 오셔서 금전 재물이 불어나도록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각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 신령님들을 다 청배를 해서 열두 신령님들이 각각의 공수 공수가 곧 바람이겠죠 소원을 성취를 해줄 수 있는 공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굿이라는 게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 거고 형식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체로 하지만 여러분이 모이기 때문에 이거를 굿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인동살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시는 분과 참석을 못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치만 이 참석을 하시는 분은 그래도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일부러 참석 못 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단체로 하다 보니까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참석을 못 하셔도 공수 다 열두 신령님들 공수 다 내려드리고 다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는데 근데 이렇게 단체로 할 경우에는 개개인의 공수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살풀이면 살풀이 어떤 운맞이면 운맞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수가 기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신 분들의 특혜가 되겠죠 갈까 말까 아니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하시려는 거죠 공수를 받았다고 잘 되고 못 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얻듯하지 않는 공수를 내가 또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지 많이 굿을 돈 천만원 드리든 몇백을 드리든 굿이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많이 얻을 수 있는 공수를 또 거기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죠 그래서 참석을 되도록이면 하시는 게 조금 이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공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사 나왔는데요 단체 인동살풀이 진행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행을 하면서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잘랐어요 제가 인원을 잘랐어요 잘라서 하루에 다 할 수 없는 인원이기도 했고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하루에 성급하게 다 끝내는 건 저도 또 제 습성상 그게 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올해는 사실은 없었던 건데 또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근데 내년이 되면 해우년이 또 바뀌죠 그러면 여러분 인동살풀이 몇 번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요 질문을 인동살풀이라는 거는 기본 세 번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7세까지는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금방 풀려요 사주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한 번에 다 풀리고 어떤 분들은 한 두 번이면 그냥 뭐 깨끗하게 풀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치만 7세가 지나면서부터 이 인동살의 살의 작용이 강해지고 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갖고도 안 되고 두 번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세 번은 풀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30세가 되고 50세가 됐어도 한 번에 또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죠 간혹 하지만 기본 세 번은 풀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언제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죠 그러면요 이렇게 해우년이 바뀔 때마다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올해 하시고 내년에 해우년이 바뀌면 뭐 정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요 이제 오늘 뭐 생전하고 처음 어 이거 갑자기 영상을 틀었더니 뭐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지금까지 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어머 이거 뭐야 갑자기 영상 보신 분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런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단체 인동살 풀이 날짜에 대해서 공지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고요 또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뭐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외가가 있고 친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가에도 또 외가가 있고 친가가 있고 이렇게 또 계속해서 조상이 이렇게 많이 조상님이 계시죠 근데요 그 수많은 조상님들 중에서 본의 아니게 좀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좀 뭐 가해를 했다든지 아니면 살생을 많이 했다든지 이렇게 조금 나쁜 짓을 많이 하신 분들의 업보를 받는 자손이 인동살로 태어나더라 근데 그 자손은 그럼 누가 인동살이야 뭐 나야 너야 모르잖아요 그거는 확실히 표시를 주십니다 태어난 생년월일이 음력으로 음력으로 1일, 3일, 8일자가 붙으면 우리가 그거를 인동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생일의 끝자리가 1일, 3일, 8일인데요 음력생일이에요 여러분 음력생일로 1, 3, 8이 되는데요 그러면 1일, 3일, 8일이 있죠 또 11일, 13일, 18일 21일, 23일, 28일 이분들은 다 인동살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일 끝자리에 1, 3, 8이 붙으면 우리가 인동살이다 인동살이신 분들은 조상의 업보를 갖고 태어난다 근데 그 조상의 업보를 그 조상 대에서 다 풀지 못했기 때문에 자손에게 이어지는데 그걸 1, 3, 8일로 표시를 주더라 그리고 또 내가 풀지 않으면 또 자손에게 간다 되물림이 되더라 그러니까 나는 60인데 풀어야 되나요? 난 70인데 풀어야 되나요? 이런 분들 계세요 푸셔야죠 본인도 남아있는 생이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본인 대에서 아까 기본, 근본이 이거는 원초적인 이유가 조상에서 되물림 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안 풀면 또 나도 죽어서는 조상이 되잖아요 살아있을 땐 산 조상 내 자식들에게 죽으면 조상, 죽은 조상이 되죠 그러면 내 대에서 풀지 않으면 또 내가 받았던 것처럼 자손에게 되물림이 되더라 그래서 내 대에서 확실하게 풀고 가시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1, 3, 8일로 이렇게 표시를 주는데요 만약에 부부 중에 한 분만 인동살인 경우에는 자식 중에 뭐 누구는 만약에 3남매를 뒀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인동살로 태어나고 누구는 인동살로 태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부 두 분 다 인동살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3명인데 3명 중에 1명만 인동살이고 2명은 인동살이 아니야 1, 3, 8이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숨은 인동살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동살은 꼭 다 푸셔라 가족 단위로 꼭 푸셔라 그리고 적어도 3번은 푸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인동살은 왜 풀어야 되나요? 어? 뭐 옛날에 조상님이 잘못했어도 내가 되물림 받았는데 억울해 거기까진 알겠어 근데 왜 풀어야 되는지 나에게 살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게 관건이죠 인동살이라는 거는 세 가지로 크게 풍파라는 거를 갖고 오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풍파가 있습니다 인간의 풍파 두 번째는 금전재물의 풍파 금전재물의 풍파 세 번째는 건강, 수명의 풍파가 있습니다 건강, 수명의 풍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 인간의 풍파를 보면 우리가 사람이 둘이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죠 근데 그 부부의 누군가가 인동살이 되면은요 그 부부 간에 공망이 들고 이별이 들고 이렇게 바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 인동살의 작용이 어?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왜 오래 그런 거예요? 이 해우년의 기운이 다르죠 여러분 그리고 본인의 생년월일이 각자 다 다르죠 사람마다 연월일씨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올해 몇월 며칠에 더 뭔가 기운이 변하고 풍파를 맞고 바람을 맞더라 작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우리 남편이 갑자기 바람이 나더라 갑자기 나랑 싸움이 나더라 우리 남편이 갑자기 죽더라 갑자기 이혼을 하더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부부 간의 이별 공망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별은요 살아서도 이별이지만 죽어서도 이별로 봅니다 그래서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렇게 자꾸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져요 처음에는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도 언젠가부터 삐그덕삐그덕 그 기운이 들이치면서 삐그덕삐그덕 좋았다 나쁘었다를 하면서 그게 자꾸 이렇게 금을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살다 보면 애들 때문에 살고 정 때문에 살고 시간 때문에 사는데 밖에 나가서는 너무너무 다정한 부부 집에만 들어오면 남남 너각각 나각각 따로따로 무늬만 부부라고 하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인동살이신 분들이 많더라 또 그렇게 된 후에 이제 예를 들면 애기들을 낳잖아 자식들을 근데 자식들을 낳았을 때 이 인간의 풍파가 부모 자식 간에도 오기 때문에 서로 또 부모 자식 간을 이렇게 갈라놓더라 자꾸 우리 애가 커가면서 안 하던 언행을 하고 안 하던 폭력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고 부모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이렇게 부부 간에도 안 좋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사이가 자꾸 자꾸 극적으로 틀어지더라 이게 다 인간의 풍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에서는 내 울타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풍파가 인간의 풍파로서는 제일 먼저지만 한 발 나아가면 직장 생활에서도 상사와 부하 간의 그런 풍파 같은 동료 간의 풍파 그래서 인간 대립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잘 섞이질 못해 사람들하고 그 인간의 풍파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섞이질 못하고 이상하게 내 말은 오해를 해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자식은 어디 가면 자꾸 왕따를 당해 그게 인동살의 풍파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그런 뭐 상호작용이 밖에서 사회 상화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데 대인관계에서 얽히고 설키고 할 때 자꾸 이렇게 틀어지는 게 인동살의 풍파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금전 재물의 풍파인데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살죠 뭐 적은 금액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얼마나 될까요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많은 게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부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모아놓기가 바쁘게 흩어지고 모아놓기가 바쁘게 누가 써도 쓰고 내가 안 써도 누가 쓰고 자꾸 돈이 나가 그래서 인동살이신 분들은요 절대 돈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방법 중에 하나가 돈거래를 했다 하면 내 돈은 안 돌아와요 내 돈에는 이상하게 발이 달렸어 남의 돈은 잘 들어오는데 내 돈만 나가면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돈거래는 절대 왜 인간의 덕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의 풍파가 있는 이 인동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내 돈만 나가면 망하더라 그리고 내 돈만 투자를 하면 망하더라 이거죠 그런 투자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전재물이 자꾸 흩어진다는 거 내가 어떤 걸 투자를 하든 빌려주든 아니면 쌓아놓은 그 재물이 무슨 이유가 됐든 자꾸 나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금전재물이 자꾸 흩어진다는 거 그래서 금전재물이 흩어지다 보면 인동살이신 분들은 사시는데 굉장히 곤혹스럽고 공곤해져요 그래서 인동살을 푸세요 푸셔야지 내가 조금씩 조금씩 극복을 하고 그걸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아무리 금전재물이 많아도 건강이 있지 않고 수명이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막 너무 욕심에 돈을 막 움켜주고 있다가도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다고 흥청망청 쓰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느 정도 내 생활권에서 내가 그래도 삼시세끼 밥은 먹어야 되고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 풍파가 있기 때문에 인동살의 풍파 근데 수명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요 제가 1번 인간의 풍파 2번 금전재물의 풍파 3번 건강수명의 풍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거꾸로 예요 수명 건강이 1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혹 가다가 점사를 보다 보면 엄마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건강하지가 않으면 재물운도 따라오지가 않더라 이거죠 이건희 회장이 아프고 나서부터 삼성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롯데의 신격호 회장이 아프고 나서 죽고 나서부터 롯데가 저물었습니다 여러가지 기운이라는게 있지만 이 사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건데요 내가 눈뜨고 있다고 다 되는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돈이 많아요 근데 눈만 멀뚱멀뚱 뜨고 병원에 입원만 하고 있어 그 연명치료만 해 그게 중요한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그쵸 여러분 이 수명장수가 뒷받침이 이 수명장수가 뒷받침이 아니라 수명장수가 기본이 돼야 수명장수가 탄탄해야 금전재물의 복도 따르더라 이거죠 이해 되시죠? 수명장수가 없으면 금전재물이 반드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명이 약하신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수명이 다 약하세요 명이 좀 짧게 타고 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명따리도 올리세요 이름을 어디 가면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아니 어디 가면 맨날 이름을 파르래 어? 또 이름을 올리래 자꾸 올리래 이름을 올려주래 수영엄마를 삼아주래 명따리를 걸어주래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명이 짧으신 분들 명이 짧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명길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딘가에 이름을 팔아줘 어딘가에 이름을 올려줘 칠성임전에 이름을 팔아주세요 이름을 올려주세요 수영엄마를 삼아주세요 아니면 명따리를 걸어주세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인동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수명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이 인동쌀이신 분들은 명이 짧더라 제가 세 가지 나열해 드렸잖아요 그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죠 명이 약하시더라 명이 약하신 분들은 금전재물이 따르지 않더라 이거죠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 인동쌀이신 분들은 좀 예민하세요 예민하셔서 뭔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다툼이 나거나 아니면 소송 분쟁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떠한 내 의지와 상관없는 다른 식으로 제3자가 받아들인다든지 오해를 살만한 일들이 많아지고 하다보면 내가 조금 사회에서 고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점점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정신적으로도 가두고 육체적으로도 가두게 된다 가두기 시작하면 우울증이 발생을 하죠 우울증이 생기고 방에서 안 나오더라 이거죠 그런 진행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인동살 이신 분들은 대부분이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인동살인 경우에도 자식이 인동살일 수 있고 없고가 있지만 판가름 나지만 부부가 두 분 다 인동살일 경우에는 제가 자식은 반드시 숨은 인동살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나마나 다 인동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요 이 인동살로 태어나는 두 분이 다 인동살일 경우에는 장애인이 많이 태어나더라 이거죠 근데요 이 장애에도요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천적인 장애 태어날 때부터 장애 살다가 50살이 돼서 그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내가 휠체어를 타 후천적인 장애 그것도 장애예요 그리고 고질병 내가 어떠한 천식을 갖고 있는 데든지 이런 고질병들 있죠 혈관에 문제가 있는 혈압이 있다든지 어떤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 고질병 또 이런 분들이 또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로도 나눠지는데 정신적인 장애와 육체적인 장애로도 나눠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민해 그래서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내가 나를 가두게 되는 그런 예민함 그것도 선천적인 정신적인 장애인 거죠 근데 육체적인 장애란 뭐냐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태어나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장애를 입던지 이것도 다 육체적인 장애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장애 요소가 많더라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런 장애 요소가 처음부터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언젠가 나타날 수도 있더라 근데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너무 다행이잖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근본이 뭐냐면 원초적인 인동살 이라는 게 근본이 뭐냐면 조상의 업보 조상이 뭔가 잘못한 업보를 후손이 되물림 받아서 그걸 내 대해서 풀어라 이거죠 그런 사명감으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그걸 못 풀고 가면 내 자식에게 또 되물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60이 됐든 70이 됐든 부모님이 만약에 누구 한 분이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인동살이신 분들은 꼭 풀으셔야 되고 자식분들과 함께 자녀분들과 함께 같이 풀으시는 게 기본이시라 이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에 단체 인동살 풀의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내년에 해야지 하면 내년에 하실 수도 있지만 해우년이 바뀌기 전에 벌써 한 번 했잖아요 만약에 어떤 분들은 3년에 한 번씩 하셔 그러면 9년이 걸려요 3번 하시려면 근데요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3년에 끝나요 지금 하시고 내년에 봄이 됐든 가을이 됐든 형편에 맞춰서 하시는 게 벌써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이궁 꽃 대신에서는 좀 일사를 분별해서 조금 무분별한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 신령님께서 그래서 항상 정도 항상 법도 이걸 굉장히 따지세요 저희 제가 이제 이 뒤에 탱화라고 하죠 이렇게 그림이 다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궁떼신 마마 시거든요 저의 이제 수호신 이나 마찬가지인 궁떼신 마마님을 제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법도를 그래서 중요시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굉장히 뭐 철두철미하게 순서 정확해야 되고 법도 정확해야 되고 항상 최고로 해야 되고 그런 걸 굉장히 따지세요 저희 신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체로 모집을 하지만 그래도 일은 누구 못지않게 법도에 맞추어서 한다는 거를 해보신 분들은 뭐 다음에 또 할 언제 아세요 다음에 저 벌써 막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르시고 오늘 처음 영상을 보셨던지 아니면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한 번이라도 먼저 끝내놓고 내일을 내딛자고요 그래야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걸 자꾸 이렇게 끌어안고 가면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고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거는 빨리빨리 소멸을 해야 좋은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년에 해우년에 조금 좋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내년에 좀 좋으신 분들 있죠 운기가 좀 좋으신 분들 상승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인동살이 발목을 잡으면 내가 운을 활약을 못해요 운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운맞이를 하든 애군넥살을 다 풀고 나서 운맞이를 하는 게 정석인 것과 같이 이 인동살을 푸시는 거를 권장을 하는 이유는 인동살을 어떤 살이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런 살 저런 살 많아요 뭐 가부살도 있고 호래비살도 있고 백호살도 있고 뭐 고신살도 있고 뭐 천가지 만가지 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요 태어날 때는 사람사람마다 몇 가지씩은 다 안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살이 어떨 때는 이렇게 작용하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작용하고 그 해윤연의 기운이나 본인의 운의 기운 그 달의 기운에 따라서 그 농도 차이는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 살의 여러 가지 살 중에서 그래도 단연코 인동살은 안 좋더라 다른 건 몰라도 인동살은 풀어야 되겠더라 라는 거죠 또 하나 인동살과 더불어 어떤 분이 인동살과 더불어 어떤 자궁살이 있어 아니면 뭐 백호살이 있어 어? 나가서 피 터져서 죽어야 돼 백호살 피를 토하고 피를 봐야 돼 옛날에는 범에게 잡혀가는 게 호랑이한테 잡혀가는 게 백호살이었는데 요즘에는 나가서 막 교통사고 나고 막 피를 토하는 그런 백호살 그러면 이게 같이 부합됐을 때 파장이 커진다는 거죠 더 안 좋은 파장이 배로 몇십 배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일로 갑자기 어떠한 봉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동살 풀이로 주제로 이렇게 단체 행사 모집을 하지만요 사실은 인동살만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애군액살 천살만살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살아가는 데는 너무 많은 살들이 있는데 그 천살만살 중에서 개개인이 타고나는 살들은 몇 가지씩 있는데 그게 누구는 어떤 살이고 누구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냥 통틀어서 전부 다 풀어드리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게 원래 맞는 거고요 이렇게 내세울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한 것 같고 저렇게 말을 해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자세히 좀 알기 쉽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혹여래도 오해 안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뭐 무당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인동살만 푸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되짚으면서 연희군 꽃대신에서 진행하는 진행 방법을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조금씩들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한 번에 물건들을 붙여주시면 제가 준비할 시간이 또 없죠 그래서 미리 미리 접수를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준비물이 뭐 뭐라고 공지를 또 해드리고 또 준비물이 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을 또 준비를 해서 그날 또 풀어야 되고 하니까 미리미리 접수를 빨리 하셔서 여러분들 정말 잘 사는 생활에서 우리가 적어도 인동살만큼은 인간의 풍파만큼은 금전의 풍파만큼은 건강의 풍파만큼은 조금 다스리고 가자 한 번에 첫술에 배부르지 않더라도 조금씩 다스리고 가자 하다 보면 좋아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힘내시고요 뭐 아직까지 세계 경제가 경제 자체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요 반드시 살아날 구멍은 있다고 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운내시고 또 새로운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나쁜 것도 깨끗하게 씻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복과 여러가지 기원을 항상 바라면서 연희궁 꽃대신이 오늘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죠 지금 연희궁 꽃대신에서는 준비하는 행사가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영상도 찍은 적이 많고요 또 제가 이제 이렇게 거의 3,4년 전부터 합동으로 이런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동살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생일에 음력생일입니다 태어난 음력생일 끝자리에 138일생이신 분들 138이 붙으시는 분들은 인동살 인동살이라는 우리가 살을 표현을 하는데요 138 또 11,13,18 21,23,28일생도 해당이 되십니다 이렇게 음력 생일로 태어난 생일이 1일,3일,8일로 끝나시는 분들은 인동살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동살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어?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안고 태어나는 게 살입니다 그리고요 살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한 가지 살로만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요 몇 가지씩은 왜냐면 연월일시가 있기 때문에 이 4주 4개의 기둥이 있죠 4개의 기둥에 위에 천간과 지지가 있어서 2개씩 2개씩 하면 4,28 8자 8글자 그래서 4주 8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4주 8자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 4주 8자를 안고 태어나잖아요 연월일시가 정해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4주 8자 안에는 여러 가지 살들이 표현이 되는데 어떤 살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준다든지 또 어떤 살은 그다지 안 좋지 않고 좋게 활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살의 작용이 영향이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지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인동살이 되는 거는 좋지 않은 살 중에 최악으로 꼽을 수가 있고 단연코 그리고 꼭 풀어야만 되는 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동살에 대한 행사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살을 안고 태어나지만 그중에서도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 정말 무슨 총체적 난국처럼 예를 들면 종합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 인동살이라도 좀 풀어야 우리가 조금 숨을 쉬지 않을까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동살 풀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동살 풀이를 합동으로 이렇게 많이 푸는 진행을 하면서 결과도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또 거듭해서 이런 행사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동살 이라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인간의 덕이 없다 인간의 덕이 없는 게 인동살 인데요 우리가 인간의 덕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인간의 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가깝게는 우리가 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 여자면 남편 남자면 본인의 부인 또는 이제 자식들과도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인동살이 들면 부부간의 이별 공망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별 혹은 죽어서 이별을 하게 되는 게 인동살 그리고 또 이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은 어려서 부모자가 일찍 가시거나 어느 한쪽이 가시든 양쪽이 가시든 부모자가 일찍 여이시거나 아니면 형제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 인동살은 본인이 본인을 치는 살인데요 이 인동살이 살의 작용이 세게 되면 강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매해 매해 매년 한 해 한 해 이렇게 기운이 다르죠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땐 나쁘고 이렇게 다 기륭하고 있듯이 이 살도 어떨 땐 좀 괜찮고 어떨 땐 또 나쁘게 작용을 하고 더 강하게 나쁘게 치든지 좀 잠잠할 때도 있고 이렇게 색깔을 띄게 됩니다 매년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럼 매일 죽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어떨 땐 괜찮다가 갑자기 안 좋고 이러는 건데 이 인동살이라는 게 작용을 할 때가 무서운 거죠 가만히 있다가 작용을 할 때가 이제 그건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본인의 운에 따라서 운의 흐름에 따라서 사주팔자의 흐름에 따라서 어떨 때 강하게 들어온지 어떨 때 약하게 들어온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때에는 이 살이 본인을 치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상대방을 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강한 살이 부모에게 치면 부모를 여에게 되든지 형제를 여에게 되든지 혹은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족을 여에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이 살은 꼭 풀어야 되는데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렇게 살 작용 때문에 부부간의 이별 공망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별 공망이라는 거는 살아 있을 때에도 만약에 이런 이별 공망이 강하게 작용을 할 때에는 너 따로 나 따로 그리고 또 이렇게 무늬만 부부처럼 사는 경우가 많고 혹은 이제 정말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살의 작용 때문에 자꾸 어긋난다는 거예요 내 맘 같지 않아 내 자식이 그리고 내 부모가 내 맘 같지 않고 형제도 그렇고 뭐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나더라 이거죠 이게 인동살의 작용입니다 이 살의 작용이 이렇게 인간의 덕을 없게 만든다 이제 밖으로 보면은 남하고의 이렇게 관계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옆집 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거나 그럴 때도 이런 직장 상사와 동료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 인간관계에서도 흐트러짐이 많더라 이거죠 이 어떠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고립이 되거나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또 어떠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모함을 구설을 안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억울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인동살 알고 봤더니 인동살이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동살은 꼭 풀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도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살이라는 거는 좋게 작용하는 살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화살 남에게 꽃으로 보이는 살 연예인들은 도화살 있어야 돼요 저희 같은 사람도 이렇게 남을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상담을 하시는 분들 의사 교수 이런 분들 다 도화살 있어야 됩니다 또 영맛살 영맛살은 이렇게 영업을 다니거나 해외로 출장을 많이 다니거나 사람 상대하느냐고 많이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은 영맛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영맛살이 들고 도화살이 들면 안 되잖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대는 거죠 근데 이 인동살은 하등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데 갖다 붙여도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동살만큼 제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인간의 덕이 없어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이렇게 흐트러짐이 많고 구설 모함에 많이 시달리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금전의 덕이 없습니다 금전의 덕이라는 건 인간의 덕에서 옵니다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금전의 덕이 없다는 거죠 이제 이 금전의 덕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렇게 재물복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재물복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드물어요 정말 희박합니다 정말 희박합니다 놀랄 정도로 만약에 인동살을 갖고 잘 되시는 분들은 정말 뭐 거의 손꼽을 정도기 때문에 희박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게 되고 이렇게 다시 훑어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의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안 좋으면 배우자가 본인을 살려주는 데든지 자식이 본인을 살려주는 데 여러 가지 요인이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인동살을 갖고 금전의 복이 없기 때문에 이 금전의 풍파를 많이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금전 거래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덕이 없고 금전의 덕이 없는데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투자성이 있는 그런 투자나 뭐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랄지 아니면 코인이랄지 복권이라도 사지 마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500원짜리 복권도 사지 마세요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횡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횡재수가 있으면 다른 게 또 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요행수를 봐야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성이 있는 건 하시지 마셔라 근데 이 인동살이신 분들이 금전을 지키기가 참 어렵거든요 살아가면서 자꾸 누가 써도 쓰고 모아놓으면 새 나가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돈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전의 덕이 없는데 금전을 지키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면 돈이 만약에 금전이 좀 있으시면 부동산으로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투자성이 있는 그런 부동산은 안 돼요 예를 들면 경매로 나온 물건이라든지 어디에서 여럿이서 모아서 막 이렇게 투자성으로 움직이는 부동산은 금물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평 열 평을 한 평이든 열 평이든 조그맣게 사서 또 그걸로 불리고 또 이제 열 평이 스무 평 스무 평이 서른 평 이렇게 불리셔야지 그 돈은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또 돈을 불리는 방법도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와서 이거 될까요? 저 여기에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 돈 돌아올까요? 이렇게 뒤늦게 또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항상 먼저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손해를 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터도 마찬가지예요 이사 다 해놓고 아니면 계약을 다 해놓고 이 집 어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계약하기 전에 꼭 먼저 짚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단명수에 들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수명장수 발언을 많이 하셔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인동살이신 분들이 명이 좀 짧고 어떤 고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분들이 많고 살아가면서 난 지금까지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병으로다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고 또는 인동살과 인동살인 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장애를 입거나 이런 자손이 많이 태어나더라 이거죠? 근데 이 장애에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 또 선천적인 장애 후천적인 장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입는 것도 장애 또 내가 뭐 서른 살 마흔 살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장애를 입거나 어떤 고질병을 안거나 그것도 장애죠 또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만 아픈 게 꼭 장애는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럼 묻지마 사건들이 많죠 그게 다 정신적인 장애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장애가 요즘에는 무서운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보이지 않는 이 정신적인 장애도 굉장히 중요한 장애로 본다 그래서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예민합니다 예민하시기 때문에 인간과의 이렇게 트러블이 많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지 모르지만 상대성이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내 표현대로 했는데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요 상대가 조금 틀리게 본다는 거죠 곱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동살이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고 또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렇게 자녀가 속을 새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80대 노 부부가 전화가 오셔서 자녀분이 서른이 넘고 마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삼시세끼 밥을 차려주고 노인분들은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데 자녀분들은 방구석에서 나오질 않는 거죠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요인을 봤을 때 이 인동살만큼은 하등에 좋은게 한개도 없으니까 꼭 풀으셔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인동살이 내는 거는 절대 한 번에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풀리는 거를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한 번에 풀리는 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살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서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연월일시 그 사주 팔자에 따라서 그 살이라는게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살이 없어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태어나면 살을 안고 태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또 다른 살들이 붙어 나오는데 그중에는 영향을 나쁘게 끼치는 살도 있고 또 그닥 나쁘지 않게 또 끼치는 살도 있더라 이거죠 살에 대한 그 강도가 살마다 다 다르다 이거죠 근데 그중에서 인동살은 하등에 좋은게 없기 때문에 풀으셔라 이거죠 근데 이 인동살 이라는 거를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저는 당연코 적어도 세 번은 풀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소멸되는게 아니라 푸는거에요 여러분 푸는거는 뭐냐면 조금 잠잠하게 재우는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동살을 살풀이라고 하지 살소멸이라고 표현을 안하죠 우리가 인동살 소멸 들어본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표현을 안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표현을 안합니다 소멸되는게 없습니다 인동살풀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살이든 살풀이라는 표현을 하지 살소멸이라는 표현을 안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은 풀어내는 건데 이 인동살을 세 번 풀으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해를 바꿔서 풀어야 돼요 예를 들면 너무 급해 나는 빨리 풀고 싶어 올해 세 번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올해 풀고 또 해를 바꿔서 내년에 해우년이 바뀌어서 내년에 풀고 또 해를 바꿔서 한번 또 풀고 이렇게 해를 바꿔서 한번씩 푸는 게 더 효과가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런 인동살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요 영상 보시면 준비물도 있으니까 바로 접수를 해서 여러분들 살풀이 많이 하시고 모든 살이 풀려서 또 잘 풀어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여러분들 소원성취 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동살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해드렸고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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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